안녕하세요. 엘레바에서 마크 겔더를 승진시켰습니다. 마크 겔더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크 겔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엘레바에서 여러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링크드인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클리니컬 데이터 매니저도 채용했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크 겔더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지로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2020년부터 엘레바랑 함께 했었습니다. 자 보면요. 부사장입니다. 어떤 역할? 메디컬 어페어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업무는 무엇이냐? 신약 개발하는 전략을 세팅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임상시험에서부터 파일링, 그러니까 ND 신청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신약을 개발해서 런칭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경력도 중요할텐데요. 이 겔더라는 사람은 화이자랑 다른 기업도 일을 했었는데요. 17년간 이 메디컬 어페어스에서 경험을 쌓았고요. 토탈로 치니까 35년간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과거에 겔더의 경력들을 보면요. 신약 승인에 대한 업무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히 여러가지 암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레바에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레스킴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아필리아어랑 리버세라닙에 대한 신약 승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마크 겔더를 승진시킨 이유는 신약 승인을 준비하는데 타겟팅해서 승진시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겔더는 학자로서의 면몬도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이언티픽 페이퍼를 여러개 저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들을 작성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언컬러지에 대한 것도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고 알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하겠지만은 여러가지 항암제 신약을 런칭하는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겔더는 암과 관련해서 논문도 많이 쓰고 그리고 실제로 화이자 같은 바이오 기업에서 여러가지 항암제 제품들을 실판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죠. 성공적으로 수행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한게 아니라 뭐 여러가지 트라이어스 임상시험들도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페이스 1부터 4까지 여러가지 스터디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한 전문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이 마크겔드라는 사람이 엘레바에서 지금 Chief Medical Officer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부터 파일링까지 그리고 신약 출시까지 여러가지 신약 개발 전략들을 수행하게 되고요. 물론 직접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고위직으로 올라간 건데 감독합니다. 임상시험 개발, Medical Affairs랑 그 다음에 뭐 NDA 제출 같은 거 그 다음에 프리클리니컬 이런 것들을 하는 팀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겔더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링크드인이랑 엘레바 테라패틱스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 지금 인적 자원들이 활발하게 채용이 되고 승진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밑에 보면은 여러가지 암 테라패틱스들을 런칭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테라패틱스, 드러그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보면요. 이 테라패틱스는 Use of Drugs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이 아니라 약물의 사용, 메서드, 우리가 어떤 치료제를 사용하는 방법, 사용법 이런 것들이 테라패틱스입니다. 그러니까 드러그랑 좀 다르죠? 약물이랑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의미가. 어쨌든 약물을 쓰는 것이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살짝 미묘하게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또 유용한 논문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나요? 물으면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죠. 웰빙, 행복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논문인데요. 여기에서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옷이나 주얼리 같은 걸 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나 독서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그런 것을 하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웰빙,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데 더 공헌을 할까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게 더 쾌락을 가져다 줬을까요? 물건을 사는 게 최고다라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독서나 영화를 보는 게 더 좋다. 아니다. 내가 직접 여행을 가거나 먹는 게 좋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자 그 결과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니까 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직접 경험하는 게 물건 사는 것보다 더 쾌락적이었습니다. 영화나 독서를 하는 게 물건 사는 것보다도 역시 더 쾌락적이었습니다. 물건 사는 게 지금 여기서 꼴찌죠? 그 다음에 독서나 영화 같은 간접 경험과 여행이나 먹으러 가는 것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간에는 비슷한 수준의 행복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경험, 직접 경험 둘 다 비슷했고 물건 사는 것보다는 이 둘이 둘 다 더 쾌락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물질만능주의하는데 물질로 무언가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뭔가를 우리가 하는 게 더 행복한 거죠. 내가 뭐 독서나 영화를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던가 아니면 내가 직접 뭐를 먹어보던가 어디를 가서 좋은 것을 구경하던가 그런 것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놓고서 쟁여두는 내가 옷을 사고 보석을 사고 그런 것들보다 이러한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이 훨씬 행복감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터디 1이고 2, 3도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다뤄드리도록 하고 여기 보면은 F라는 게 보이는데요. 이 F는 분산분석에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체 파퓰레이션의 모분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분산을 계산하죠. 그것을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N-1로 나눠주게 되는데 이게 N이 아니라 N-1로 나누는 이유는 그러면은 값의 정확도가 더 높아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불편이라고 하는데요. 편향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N-1로 나눠줬을 때 이 표본 분산의 기대값 표본 분산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기대값을 구하면은 모분산이 나온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1로 나누는 건데요.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이제 패스하고 보면은 N-1로 나눈 표본 분산의 기대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마지막에 결국에 모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본 분산의 기대값이 모분산이 나오게 하려면은 이게 N-1로 나눠져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보면은 여기 끝에 N-1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분모에 N-1이 있어야 둘이 나눠지면서 모분산이 나오잖아요. 요게 만약에 N이 있었다면은 요게 나눠떨어지지 않으면서 N분의 N-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값이 나눠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N-1로 나눠줘야지 딱딱 약분이 되면서 모분산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의 기대값을 구했을 때 정확하게 모분산이 나오기 위해서 N-1로 나눠준다고 하고요. 자유도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밑에 보면은 N-1로 나눠준 표본 분산의 기대값을 구해야 모분산이 나오지 N으로 나눠주면은 요게 N분의 N-1로 해서 깔끔하게 나눠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N-1로 나눠주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엘레바 테레픽틱스에서 마크 겔더가 CF 메디컬 오피서로 승진했다라는 사실과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보다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레바 테레픽틱스의 설명을 보면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아필리아랑 리버세라닙을 두 개를 이제 딱 명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레바에서 취급하는 파이프라인이 아필리아 리버세라닙 딱 두 개가 있다. 예전에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필리아도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